수빈이들도 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멀리 빠져 멀리 빠져 멀리 빠져 멀리 빠져. 백선이야 백선이야 백선이야. 뭐야 뭐야 뭐야. FC 군라방대 FC 원더우먼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뒤로 빽내주고 흉자 잡았습니다. 자 줄대를 봐야 돼요. 주성주성하면 역수당할 수 있습니다. 성세하게 할 때는 내주고. 더 서현이 거야. 강소연 강소연. 잘하고도 못 뛰었거든요. 강소연과 김희정 선수가 충돌에 넘어졌는데. 충돌 조심해야 됩니다. 가 올라가 올라가. 가 가야 돼. 가운데 가운데. 군라방의 골입니다. 하나 나가 하나 나가 하나 나가 하나 나가.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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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 해봐 투하 투하. 홍수화의 패스를 끊어내고. 동가형이 따라갑니다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박선영. 울렸습니다. 강소연 울렸습니다. 강소연. 강소연, 강소연, 강소연ㅋㅋㅋ 원더우먼의 볼입니다. 김가영. 홍수화. 소영 같이 와 소영 같이 와. 기다려 소영 기다려. 김희정. 저렇게 볼을 잡았을 때 달라고 해야 돼요. 가만히 하면 안 됩니다. 볼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압박에 당했습니다. 김가영. 천천히 진짜. 박선영이 잘라내고 박선영 전진합니다. 박선영. 앞쪽에서 앞쪽에서. 앞쪽에서. 아 옥수화. 당선. 당선. 원더우먼의 뿐입니다. 치고 나가 천천히 저. 저거 천천히. 천천히. 홍자야. 김가영. 박선영 잘라내고. 바로 돌리죠. 아, 시킵니다. 그러니까 끊기죠. 홍수하, 하지만 뺏겼습니다. 하지만 강소연이 커버 플레이. 하지만 강소연이 커버 플레이. 자, 그리고 홍은영. 세 명 올라와 있는 원더우먼. 따라가는 키썸. 키썸 살려냈습니다. 키썸. 너무 미쳤죠. 움직이다. 해, 고. 둘러방의 코너킥입니다. 하나 해봐, 하나 해봐, 오케이. 고, 해. 하나. 뛰어. 가, 가, 가. 나가, 됐어. 맞어. 자, 박선영 코너킥. 오! 아, 수비에서 온도우먼 흔들리네요. 박선영. 올렸습니다. 오! 올렸습니다. 오! 이번에도 홍수하. 홍수하. 키썸. 홍수하대 키썸. 오, 홍수하, 좋아요. 박선영. 김희정. 아, 터치가 안 좋아요.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예. 따라가는 박가령. 오, 박가령 좋아요. 둘절돼서 벗어납니다. 원더우먼의 볼입니다. 자, 잡아. 추 나가, 추 나가. 추 나가, 추 나가. 추 나가, 추 나가. 추 나가. 됐어. 추 나갈 거야. 잘 잡을게. 하나 나와, 하나 나와. 또 나가, 또 나가. 어디 가, 어디 가. 다 같이 나가. 투쳐. 가령. 기썸이 밀었는데도 박선영 안 밀립니다. 카운트야, 그렇지? 가령. 박가령. 아! 홀 아웃됩니다. 김희정이 준비하는 킥인. 가령이한테. 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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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나줘야 돼요. 김가영 내주고 키스톱! 가령! 오! 아! 대박! 자, 일어나줘야 돼요. 김가영 내주고 키스톱! 키스톱! 아! 아! 원더우먼. 찔러주고. 아! 때려, 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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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숱, 끄알마! 킥섬! 에어! 자! 킥섬! 아! 이걸 왜 양보했을까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한 번 김가영 선수가 전방에서. 던져주고. 던져주고 킷썸 끊었습니다. 이때 더 올라와. 아 좋아요. 원더우먼 전방 압박 통하고 있어요. 킷썸. 박선영. 또 해 또 해. 볼 그대로 벗어납니다. 스윙인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멀리 빠져요 멀리 빠져요. 백선영. 백선영. 뭐야 뭐야. 멀리 왔어요. 백선영. 백선영. 아. 아. 박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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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Your a. 아. 팔 깜짝이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와 아. 아 아. 골킥 준비하는 안혜경 골키퍼, 나 삼어.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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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영. 원더우먼은 할압박을 해야 합니다. 하나 나가. 강소영. 볼 그대로 벗어납니다. 가전 언니 벌려 벌려. 또 한 번 끊었습니다. 3대2가 될 수 있습니다. 강소영. 더 좋은 패스예요. 강소영. 더 좋은 패스예요. 박가령. 박가령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뭉쳐요. 지금 원더. 원더우먼이 지금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이 압박을 피할 수 있을지. 나이스. 김가영, 홍자. 나이스. 김가영, 홍자. 뒤로 내줍니다. 박가령이 또 한 번 잡았습니다. 박가령. 하지만 김희정이 끊어냅니다. 박가령. 오우. 가령아. 가령아. 내려오면서. 박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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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박가령 좋아요. 오우. 볼 아웃됩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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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오우. 이게 뭡니까. 골이에요. 자체 골이 나옵니다. 자체 골이 나왔습니다. 자체 골. 아, 키썸인가요? 아, 꼬끼파를 놔두면 되는데. 이야, 전반만에 3골이 터졌습니다, 지금. 오우. 오, 홍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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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 김가영. 진짜, 진짜, 진짜. 가, 가. 김가영 잡았습니다. 자, 김가영 갑니다. 김가영 접근합니다. 오우. 오우. 자, 터닝.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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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닝. 오우. 됐어, 됐어, 됐어. 오, 홍 좋아, 좋아요. 자, 키썸. 원더우먼입니다. 오우. 오우. 박선영. 오우. 오우. 원더우먼의 볼입니다. 가운데, 가운데. 다다. 해이 불려줍니다. 키썸. 또 나와있지. 또 끊겼어요. 또 끊겼어요. 김가영이 도와주러 내려왔습니다. 돌아서고 있는 불러방. 김가영 대보냅니다. 손잡아. 손잡아. 손잡아, 잘 봐. 손잡아. 너네 둘이 알지? 자기 뒤에. 그대로 서, 그대로 서. 움직이는 건 나도 그대로 서. 됐어, 그대로 서. 원더우먼은 이제 공유하지 않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한 골 따라가야겠습니다. 셋, 셋.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갑선영. 자, 송은영.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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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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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영. 김가영. 1대1이에요. 김가영. 김가영. 쇼.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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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아, 참고하셨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들어갑니다. 됐어, 됐어. 자, 지금도 짧았어요. 홍자. 키썸. 너무 길었습니다. 짧게 해줬어야 되는데요. 홍수하입니다. 넘었어. 수학과요, 수학과요. 홍수하입니다. 홍수하. 홍수하. 됐다. 우와, 엄마.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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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넘었어, 수학과요, 수학과요. 홍수하입니다. 홍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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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요. 잘하네요. 자, 전반전 종료가 됩니다. 전반전의 불나방이 원더우먼을 정신없이 두들기면서 3대0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불나방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자, 나가. 나가, 또 나가, 나가. 하나 나가, 또 나가. 나가, 또 나가. 나가, 또 나가. 아, 맞습니다. 아, 나가자. 하나 나가, 또 나가. 또 나가라고. 월더보먼 전반가 딱 좋아요. 자, 김가혁. 이리와, 이리와, 가위바위바위보, 해. 지나가, 지나가. 때려, 대면 돼. 때려야 돼. 때려야, 그냥, 때려야 하기, 안 되면. 사이드 와, 사이드 와. 나와, 둘 다 나와, 둘 다 나와, 둘 다 나와. 해, 해, 해. 자, 지금 두 명을 뚫기는 어렵죠. 흔들어 봅니다만 동료가 필요합니다. 자, 키섬. 잡아놓고 키섬 찔러줍니다. 아아. 키섬 찔러줍니다. 아아. 홍수하. 아아. 홍수하. 아아. 아아! 홍자! 홍자! 흑게 안 들어갑니다. 찔러주고. 찔러주고. 살렸지만 가로채는 키썸. 키썸 올라갑니다. 앞쪽에 홍자 있습니다. 키타, 키타. 김가영. 오, 김가영. 오, 김가영. 홍은 형이 따라다닙니다. 키썸! 아아! 잡아냈어요, 키썸. 살려냈습니다. 오, 잡아냈어요, 키썸. 살려냈습니다. 오, 마술플레이.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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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이 준비하는 코너킥. 오우. 오우. 자, 키썸. 잡아놓고 키썸 찔러줍니다. 자, 에이미. 에이미 내주고. 에이미 내주고. 에이미 내주고. 김가영 다시 사이로. 오, 에이미 파이팅 좋습니다. 자, 안혜경의 킥 좋았습니다. 오, 키썸. 오, 키썸. 자, 아, 박가령과 싸워주고요. 그렇지, 가령이 한 번 더. 자, 아, 박가령과 싸워주고요. 에이, 에이, 가영. 가자, 가자, 가자. 에이, 에이, 가영. 올라가는 김가영. 김가영 치고 날리기. 김가영. 김가영 치고 날리기. 김가영. 하지만 송은혁에게 맞췄습니다. 김가영. 박선영. 박선영. 김가영. 박선영을 뚫지는 못합니다. 자, 김가영 쪽으로. 김희정이고요. 아, 김희정 선수 터치 좋았어요. 네, 김희정.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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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오, 좋아요. 아, 돌아서는 움직임 좋아요. 오, 좋아요. 아, 돌아서는 움직임 좋았어요. 오, 김가영. 김가영. 자, 에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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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낼주고. 킵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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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혜경.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잘 처리했습니다. 오, 야. 김희정 이번에 빠른 타이밍으로. 김가영. 아. 오, 좋아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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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번에는 빠른 타이밍으로. 김가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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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비. 또 해, 또 해. 킵스톱을 합니다. 올렸어요. 홍수왕.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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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홍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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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외동. 이야. 야. 키턴. 김가영. 또 해. 오, 잘 작아내셨, 김가영. 아, 김가영.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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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볼 파울이 나왔죠, 김강 선수의. 점프를 뛸 때 손에 맞았습니다. 홍수왕 선수 킥이 좋아요. 좋은 위치에서. 자, 물러방 좋은 위치. 길게 연결, 굴라방 좋은 위치. 길게 연결, 오! 길게 연결, 그대로! 오! 그대로 들어갑니다. 핸드볼이기 때문에 직접 프리킥이 됐어요. 대단합니다. 프리킥골, 굴라방 네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와! 미쳤어, 언니야. 미쳤어, 언니야. 아니, 너무 잘 들어갔어. 키썸. 언니야. 김가영. 또 나가, 또 나가. 벌려, 벌려. 키썸. 언니야. 김가영. 자, 김가영 달리기 시작합니다. 김가영. 다리 사이로 빼줬지만 각선으로 잘라냈습니다.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각선으로 잘라냈습니다.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오! 아웃사이드 패스, 홍수아. 홍수아. 원치 않는데. 3킬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내주고. 어, 짧았어요. 홍수아, 홍수아. 홍수아, 홍수아. 박수아, 박수아. 박수아, 박수아. 박수아. 아, 이제 치고 나가. 시장아 나가, 시장아 나가. 시장아 나가, 시장아 나가. 시장아 좀 나가. 좀 더 치고 나가, 더. 좀 더 나가, 시장아 나가. 좀 더 벌려, 시장아. 나와. 너희가 기다려, 앞으로, 앞으로! 가운데, 가운데. 한 골이 필요합니다. 자 키썸 찔러줍니다. 박선영 김가영. 해봐 해봐 해봐. 박선영이 공을 굴리면서. 공지는 동작 완벽해요. 해봐 해봐 해봐. 가자 가자 가자. 키썸. 일단 박가령 맞추고 내보내는 키썸. 안혜경 던져주고요 김가영 던져주고요 김가영. 자 터치가. 박선영이 긴게 처리했습니다. 가령이 꺼야 가령이 꺼야. 저기 뭐예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걷어내 걷어내. 한번 걷어내. 걷어내라고. 뭐야 뭐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아. 하나 나가. 홍수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진짜 나아 이게. 박가령 박가령 그대로 뚫고 키썸이 맞고 있습니다. 자 내주고 박선영. 올라와 있는 박선영 김가영 따라 붙습니다만 견디리고 박선영. 자 김가영이 잡아 냈습니다 김가영. 안되죠. 공료를 활용해야 해요 그 ritual에서는. 자 올렸어요.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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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썸. 박선영. 하나의 역사. 하나의 역사. 하나의 역사. 천천히 심장 네가 쳐 네가 쳐. 하나의 역사. 하나의 역사. 하나의 역사. 하나의 역사. 하나의 역사. 언니 여기 뒤에. 손아 막아야 돼 사람. 사람. 하나의 역사. 하나의 역사. 숏다운. 숏다운. 형기 종료입니다. 형기 종료입니다. 형기 종료 4대0입니다. 4대0. FC블라방이 FC원더우먼에게 4대0 대승을 거두는 날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다행히 잘했어. 지옥에서 돌아온 불라방이 이제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얘들아 진짜 잘했어. 잘했어. 네네. 다시.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